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시나봐 이십분 뭐 이십분이야 이십분이야 인사좀 해주세요 엄마가 제주도에서 마음껏 긁으라고 카드를 수 있어요 이걸로 저희 제주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곧 가야 제주도에서 이십분 뭐해 거기서 아빠는 왜 이렇게 굳었어 한 번에 하셔가지고 너무 좋다 한 번에 하셔가지고 뭐해 거기서 이십분 뭐해 밥 먹으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엄마 이거 다 먹었어 진짜 이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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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계산하는 거야 이십분 맛있어? 이십분 추워 이십분 뭐하는지요? 종료!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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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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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와있죠? 애플탑! 이탑이 바로 옆에서 봐봐 동백꽃이랑 갈대밭이랑 다 있는 타벨리아 힐 맛있겠지? 빨리 나오! 기대를 해볼까요? 나왔다 몇 년 만에 오는거야 신비의 도로 도깨비길 이게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내리막길이래요 실험을 해볼게요 이게 내리막길 아냐 지금 신비의 도로가 이게 콜라우스 일로 오르네 그렇지 깔달 보아야지 이게 되는거지 그렇지 하면 되겠네 이게? 더 잘되네 해봐 잡아 해봐 엔드라이브로 놓고 두 발을 뗐어요 근데? 올라가는 중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핸들만 조정해주면 돼 여기가 이제 끝이래요 여기가 이제 끝이래요 이렇게 막걸리 부를 누른데가 없냐 불경을 눌러 불경을 샀습니다 불경을 눌러 불경을 샀습니다 눈알 스물 두 개 째 눈알 스물 두 개 째 눈알 스물 두 개 째 이 아이에게 증정을 그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아빠랑 동생을 아침에 일찍 공항 데려다주고 엄마랑 저랑 오늘 내일 저녁까지 둘이 데이트합니다 못 간 곳을 좀 여유롭게 보려고 먼저 퍼시픽 랜드를 왔어요 오늘은 비린내가 엄청나요 비린내가 엄청나요 우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휴, 뭐해? 어. 머리색이랑 말또색이랑 똑같아. 저희 엄마는 열심히 셀카를. 비가 또 와. 예쁜데 찾아가기 힘드네. 다 먹을 수 있으세요? 다 먹어야죠. 다 먹어야지. starts to put the bread. 다음에 또 붙잡으세요. 아, 또 원.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안 하면 안되겠니. 자꾸 삐뚤어지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빠랑 직장은 좀 무섭고 무서워갖고 덜덜 떨어졌어 그만 그만 어 잘 지내네 이제 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어 그치 오 오 효과가 장난 아니야 완전의 에메랄드 핏 다 보여 속이 이겨세요 물 하나도 안 티네 문제는 이제 어디서 아니 저녁 먹기도 하고 일단 근처 곽지해수욕장에서 일몰을 보기로 했어요 여기가 일몰이 제일 예쁘다고 해서 엄마 신나? 벌써 저만큼 갔어 같이 가지? 아이고 아 근데 이제 어디 가지? 어디 가지? 또 가야 되는데? 날이 너무 밝은데? 결국 우리가 온 곳은 박물관이 살아있다 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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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 흑흑 펴 근데 몰래서 보면 이렇게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흑흑흑 흑흑 흑흑 흑 흑 흑 흑 음 음 으 흑 으 진짜 힘 되다 진짜 진짜 생쇼를 하느라고 이제 먹으러 갑시다구? 방금 운동 실컷 했는데 운정이네? 운정이네 또가 여길 또 옮기 똠마고도 마시고 오늘 일까요? 네 어제도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또 뱃터져 네 오늘의 일정은 끝났고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하... 운도를 한 번 더 가려다가 오늘은 안 가본대 에코랜드 테마 바크로 왔습니다 기차여행 아니야? 기차여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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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지 않아? 해가 어떻게 이렇게 나아? 하... 왜 우도를 갔지 하... 아이고 아이고 올라갈래? 응 올라온보이겠죠? 하... 사장점포 comple 뭐? 무슨 물か? 핑크 뮬리 물롱 어구 떨어진다 얘 자, 너 흔들려 볼까? 물이 조금 차야 덮어줘야 물이 조금 차야 그 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야 처음 해봐 처음 해보지? 아니 물을. 물을 갖다 넣어야지 해먹어봐 이제. 더 넣어. 더 넣어. 나와 이제. 그치? 물 한번 먹기 힘드네. 이렇게 해서 물 먹어도 돼. 소양 동물들을 위한 소식지를. 사과볼까? 그래. 아 차가워. 아 이거 10분도 못할 것 같아. 애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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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올라와. 괜찮아. 애려워. 애려워. 뭔지 알지? 근데 발 보고 했다고 진짜. 시원하시네. 어? 여기 또 다른 느낌이네? 시원하시네. 시원하시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